백지우 캐치의 슛! 약간 길었습니다 티빈! 푹춤! 오덕후! 김지우에게 김지우 던집니다! 풀어납니다! 석춤! 이 슈터 김지우의 슛! 자, 지금 최근 김지우가 살아나면서 코너가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주춤하나 했지만 결정되는 순간에 탐정을 선고 싶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 들어가는 김민욱, 이정현 직접 던집니다! 놓칩니다! 이정현! 경기를 끝내려 합니다 자, 다시 이정현 반대 전달 캐치의 슛! 총점! 세계를 받고 있는 백지웅입니다 자, 지금도 피켓 놓은 상황에서 선고!